그렇지. 그 자세 좋다. 거기서 해결해요. 실수해도 되니까 거기서 해결해요. 지금처럼. 자 빨리 빼. 빨리 빼고 이렇게. 자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걸었다고 하면 지금은 붙었으니까 숙여줘야지. 숙여줘야 돼요. 아저씨.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막 확 끼네. 좋아 좋아. 자 빨리 들어가. 걸어. 여기서 드라이브로. 거기서 바꿔주라고요. 아셨죠? 자 하나 둘 쭉. 너무 주저앉지 말고. 물러나면서 공간 만들어요. 공간 만들고. 어우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백드라이브 좋다. 하나 둘 쭉. 왔어. 봐. 또. 망설이지 마요. 어차피 드라이브 할 거잖아. 응. 스매싱 할 거 아니잖아요. 왜 안 빼요. 그래.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어. 둥글게. 그렇지. 원을 약간 만들어요. 자. 네. 좋아. 오 좋아. 백드라이브가 좋아. 지금 전진드라이브랑 좋아가 좋아 좋아. 자. 쭉. 했어. 갔어. 자. 좋아. 빨리 준비. 아예예예. 확실하게. 자. 쭉. 그렇지. 봐. 너무 주저앉으면. 만약에 상대가 받았어요. 다음 준비가 안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앉지마.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건 좋아. 자. 쭉. 다시. 다시. 서브가 많이 찍히니까. 그 다음 볼도 많이 찍혀. 올려. 자. 공간. 자. 쭉. 그렇지. 좋아. 쭉. 아예예. 쭉 확실하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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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왔어. 아. 쭉은 잘 뺐는데. 어. 밀렸어. 너무 늦게 잡은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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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뺐는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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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그런거. 그런걸 잘해야지. 자. 이번에는 놓쳤어요. 빨리 준비해. 자. 준비. 자. 준비. 좋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너무 떨어지지 마요. 아셨죠. 어. 준비가 좀 빨라야돼요. 그렇지 그 자세 좋다 거기서 해결해요 실수해도 되니까 거기서 해결해요 지금처럼 자 빨리 빼 빨리 빼고 쭉 이렇게 자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걸었다고 하면 지금은 붙었으니까 숙여줘야지 숙여줘야지 숙여줘야 돼요 쭉 빨리 다 준비 안 해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공간 만들어야 돼 준비해서 무조건 만들어 무조건 쭉 자 만들어 자 다시 다시 쭉 걸어 아 때리죠 걸어야 되는데 다시 무조건 드라이브 타임 쫙 쫙 자 걸어 자 다시 다시 근데 지금은 너무 붙은 거야 거기서 드라이브 나올 수 없어 조금만 조금만 더 뒤에서 자 자 다시 다시 자 쭉 괜찮아요 자자자 하나 둘 걸어 그렇지 걸어야지 어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자 자 걸어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그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다 그걸 잡아야 돼 자 자 자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자 하나 둘 쭉 괜찮아 한번 더 한번 더 또 당기죠 어 공간 빨리 만들어야 돼 공간이 없어서 그래 안 줄로가 안 되겠네 옳지 옳지 괜찮아 지금 그래도 뭐 백드라이브 걸고 이런 드라이브 자세가 스케일이 좀 나와요 그 전에 아예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붙어서 할 때 그 타이밍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은 나와 근데 붙었을 때 내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잡고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아 서서히 3라인 2라인 1라인 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